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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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다크서클은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와나나니까 노란색을 시그니처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다크서클 대신 옐로우서클을 들고 온 와나나 지금 더 잘생겨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 사실 내가 어제 휴방을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제 우울증이 극에 달해 있었어 왜냐면은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원고를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 원고 이거 오래하면 안돼요 원고를 제대로 못해요 방송도 못하겠어 단맛이 없어 그리고 뭐 상쾌한 공기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잠 잠이 제일 중요한데 난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사람은 잘 때 코와 입을 둘 다 씁니다 하나가 막히는 순간 지옥이 시작돼 잠을 자다 깨다 자다 깨다 10분 자고 10분 깨고 10분 자고 10분 깨고 10분 깨고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눈은 되게 졸린데 잠은 안오면 몸은 피곤한데 이상한 이상한 상태에 사람이 이르러 어제 사실 방송을 할 법도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오늘은 날씨도 좋고 나가서 걷고 산적한 카페에서 작업도 하고 왔는데 아이 사람 사는 거 같대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님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늘은 할 일이 다 끝난 상태고요 오늘은 졸릴 때까지 할래요 애매한 상태여서 잠이 들면은 뒤척이다가 그게 시작돼 10분 자고 10분 깨고 오우 꼬마야 왓짱이 먼저야 돈으로 다 된다고는 당연히 생각 안해 착각하고 계신 게 있군요 돈이면 다 됩니다 저 지금 코 뚫렸어요 왼쪽 코가 뚫렸어요 자 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어제 방송키고 우울하니까 돈에 해줘라고 방제 달지 그랬어 왓짱유 스틱jac이 스팰스 스틱하니 스틱하니 스틱영이 스틱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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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히히히히 저한테 전화시기 돈이 물질을 이겼다 이 상쾌한 공기 여러분 코가 막혀서 숨도 못쓰고 잠도 잘못재고 밥맛도 없어도 돈 냄새 영원하답니다 아픈 코로 숨쉬기가 리액션이야 내가 코 수술을 한 것은 방금 10만원을 얻어내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이리쥬오 한동안 돈에는 자제해야겠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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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치료를 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조커 흉내내면 만원 oise 작작하고 앉아라 마약검 신고도 또 왔습니다. 본인 이십니다. 만족해 마약검 신고도 또 왔습니다.